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숄더랩과 유기농 양꼬치를 보내주셨어요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 양고기를 출시하였고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만을 엄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에서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것은 매콤한 물음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매콤한 물음식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물음식으로 먹으면 좋네요 매콤한 물음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내놓은 물음식으로 먹으면 좋네요 물음식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너무 맛있다 이건 쿨피스에요 너무 맛있어 소금 너무 맛있었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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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꼬치도 먹어볼께요 쌀꼬치도 먹어볼게요 러시아 러시아 앙 김치 고춧가루 청양고추 바삭바삭 오리오오오 고소한 고소한 맛 바삭바삭 껍질 뼈 콜라 파 가추냉이는 고춧가루 스크롤 바삭한 마늘 멈추 대파 마요네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치킨은 엄청 맛있겠다 치킨은 더 맛있는데 치킨은 정말 바삭하니까 치킨이 더 맛있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딱딱 맛있게 먹으면 좋지 우리의 스티커리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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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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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에 매운 고추냉이 고추장 아이씨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네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다음날에 먹어야지 먹기 좋은 하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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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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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